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콜로스에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이 얽매어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써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때 느끼는 답답함은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쁠 것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다가 세상과 땅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교제할 때 항상 그런 아쉬움과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가만히 돌아보시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먹고 있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살았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귀 기울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세 교회를 향하여 사도바울이 가졌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골로세 교회 교인들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에서 여전히 헤매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 했습니다 골로세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상당히 답답해하는 느낌을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 이 구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금욕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는 신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골로세 교회 당시 때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들이 이런 문제로 골로세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참 분노하면서도 그런 거짓 교사의 말에 흔들리는 골로세 교인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답답해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귤에 멍해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에 흔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왼발입니까 사도바울의 그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죠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이거 지켜야 되냐 저거 지켜야 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왜 아직도 흔들리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이처럼 골로세 교인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이유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세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가 죽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안 죽었나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그 상태에서 여전히 머물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가 죽었냐 안 죽었냐고 하는 문제에 매달려 있기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세계가 너무나 놀라웠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 안 죽었냐 의심하는 분이 있거나 그 문제에서 여전히 걸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서서 3장 1절 말씀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죠 2절에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기 위에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 저 건너편에 있는 어느 공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 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왕이 되셨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셔서 예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림에 오실 때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동시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성룡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게 하시려고 함입니다 사도바울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림에 오실 때 우리도 그때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제림에 오실 때 우리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림에 오실 때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어떻게 하면 구원 받나 이런 구원의 초보적인 문제에 계속 여전히 매여 있으며 사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도바울이 볼 때는 엄청나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여전히 그 입구에서 헤매고 있는 것 그 골로수 교육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한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 엄청 죄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똑같이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또 죄 많이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은 은혜 받은 데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이제부터 펼쳐져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교사님이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아주 다양한 교인들을 만나는데 아주 얼굴이 환하고 활기가 있고 감동도 있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처음 은혜 받으신 분들이란 얼굴이 우중충하고 표정도 없고 기쁨도 감동도 놀람도 이렇게 없는 분들은 한 30년 믿으신 분들이란 물론 그 성교사님이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하신 표현이긴 하지만 괜히 우리 마음이 뜨끔한 이유는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죠? 처음에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엄청나죠 속죄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는 더 이상 감동할 것도 없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지만 더 이상 감동도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한 해가 다르고 5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른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의 감동과 감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사도바울 그렇게 말한 사도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보면 됩니다 사도바울이 골로세서 1장 24절에 자기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이 되십니까? 나도 그렇지 나도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고난도 기쁠 수가 있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사람이 사람의 본성으로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편안한 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그게 본성이죠 고난받는 것이 기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이 기뻐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세계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무섭게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어느 전도집회에서 한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공산주의자 한 청년이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용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다 우리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의 공산화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이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 이 비전을 떠나서는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헤어지자는 거예요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이 공산주의 청년의 편지를 읽어준 이유가 뭐죠? 거짓 중에 거짓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거짓된 유토피아예요 그 거짓된 이론에 속아서도 이렇게 자기 생명도 바치겠다 라고까지 나서는데 진짜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바라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고 헌신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호소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도 기쁘다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목회 현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건 목회 환경이 어려워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대접받고 높아지고 또 성공하고 그러고 싶은 욕구를 목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아직도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의 종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버려야 된다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니 아, 주님 따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셔도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모양이다 아니, 고생만 하고 끝이라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이 고난에 무언가가 있구나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는 정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데 학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구들 다 교회 다니던 친구들 하나 둘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세상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목사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 부친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아들 목사 하라 그래야 돼요? 말하라 그래야 돼요?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길로 빠져들어갔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너만은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아버지라면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보고 목사되라 너 정말 목사되어야 된다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있네 여기 진짜 여기 뭐가 있네 그렇지 않으면 아버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진짜 뭐가 있구나 아버님이 분명히 보시고 알고 있는 뭐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니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전부라면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어느 목사님 설교집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요셉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진짜 애굽에 버려진 것 같은 존재입니다 종으로 살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애굽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에요 온 집안 식구들 다 구원하고 그 흉년들 때 온 애굽 주변 나라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땅에 심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 중에 참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삽니까?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그러니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3.1 만세운동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3월 1일 금요일 저녁에 구국기도회로 성령 집회를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외쳤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 아니고 조선이니까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 3.1 만세운동의 주요군 교회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조직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가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희생을 겪으면서도 만세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 열강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립국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3.1 만세운동이 없었다면 이 조선은 일본의 그냥 한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자비한 박해를 고난을 당하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했던 조선 민족을 세계 열강이 기어가고 결국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도 고난당하는 줄 뻔연히 알면서도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어찌 기쁨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네 가지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제림이 오실 때 나타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네 가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생명이 되셨음을 진짜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그 믿음이 제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 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당연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힘썼습니다 제가 했던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가장 매일 드리는 기도요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매일 합심 기도 드리시는 분들 함께 드리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은지 연안이 깊어져 가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떻게 구원 받을까? 어떻게 속죄안 받을까?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누구나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죠 그러나 그 목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30대에 가졌던 목표 50이 되어서 가지는 목표 70이 되어서 가지는 목표 90세가 되어서도 그 목표는 동일한 목표여야 한다 나이 90이 되고 나니까 그 전에 젊었을 때 가졌던 내 삶의 목표는 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는 헛것 붙잡고 살았던 것 나이 90이 되어서 다 소용이 없다면 그는 진짜를 붙잡은 게 아닌 겁니다 30이나 50이나 70이나 90세나 항상 변하지 않는 분명한 목표여야 진짜 목표지요 그런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90세가 되어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귀하고 더 분명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할 때 피난을 떠나야 되니까 바리바리 짐을 다 꾸려서 떠났을 겁니다 많이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광야로 나가서 애국군대가 뒤쫓어올 때 바리바리 많이 싸간 사람이 더 고생을 많이 했던 거 아십니까? 아니 짐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몸이 가볍게 말하지만 빨리빨리 가지만 짐이 많은 사람들은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오지 지금 앞에는 홍해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하나 둘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홍해를 겨우 건넜습니다 이제는 가진 게 금붙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버리고 이 금붙이라도 어디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이 금붙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아다가 홀라당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죠 그것 때문에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세상껏 붙잡고 있었던 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바라고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짜를 붙잡게 되기를 나이 90이 되어서도 후회하지 않을 그것을 붙잡게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감격이 넘치는 삶을 정말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옵소서 제가 진짜를 붙잡고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잘못 판단한 것 있으면 보여주소서 주 예수님과만 오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세상만 연연하여 살지 않냐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과 비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흔뜩이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은혜에 더욱 충만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보일로 우리를 쉽게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죄산받은 것 구원받은 그 구원의 초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죽었냐 살았냐 하는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답을 주소서 마음에 깨닫게 하소서 방황이 여기서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사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예물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마음껏 부어주소서 하나님 심령에는 넘치는 은혜로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병든 몸은 깨끗이 고쳐주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자네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종교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짓고자 하는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지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소서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또 민족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교회의 몫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경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북한의 정말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우 목사님, 최충결 성교사님, 온성도 목사님 속히 풀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성교사님들에게 주의 손을 더하시고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소서 은혜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믿음 보름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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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후에 저와 인사하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왼쪽 편 아래쪽 입구에 가시면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신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